야, 창식아. 정말로 오래간만이다. 야, 못 본 지가 벌써 한 3, 4년은 최우선 된 것 같다,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못 봤는데 내가 오늘 네 얼굴 보니까 진짜 감기가 무량하다. 그리고 아직도 건강하네. 목소리는 약간 쉬웠네. 어쨌든 너 정말 만나서 반갑고 예쁘냐고 물어봤지, 예뻐! 야, 그러면 잘 살아. 너 보자. 와,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송창식 선배님한테만 얘기해? 저 조영상 선배님께도. 명남 형, 땡큐. 친구야, 불러주어. 슬픈 노래를. 내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 둘이 이번이 이건 마지막이 된다며. 네. 그거 여태까지 했던 거 인생에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인연이야. 네.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만이 소중하게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걸 잊지 말고 늘 좋은 친구. 그게 난 인생의 제일 성공이라고 봐. 그 무엇보다도. 맞아. 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소중한 사람이 된다. 맞아. 와... 와... 오늘 자면서 마지막에 좋은 우정을 나누고 좋은 밤을 갖길 바란다.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빵 먹자.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빵 먹자. 같이 빵 먹자. 아침까지 저희가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저희끼리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내일, 내일 뭐지 뭐 급하시면 아니죠? 내일 저희가 운동수업 추억 만들을까요? 내일 아침까지 어디. 지금 여자친구만 하러 가셔야 돼요 빨리 지금. 놔드리자. 굿나잇. 굿나잇.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내일 무슨 추억 만들까요? 너희들 말해서 진짜 반가웠다. 땡큐. 굿나잇. 아니 저희가 무섭으세요. 안녕히 보세요. 나 사부님 너무 웃기신다. 보통 굿나잇 하면 이러는데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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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안 들어보신다.